최근 애플 백엔드에서 발견된 코드 중 평소와 같이 4개의 아이폰 코드가 아닌 5개의 아이폰 코드가 발견되었는데 이 중 한가지 모델이 2025년 상반기 출시가 예상되는 애플의 중저가형 스마트폰 아이폰 SE 4세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16 시리즈와 코드를 구분하는 숫자가 동일해서 아이폰 SE 4세대에도 A18 칩 탑재가 예상되어 예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능으로 나올 것 같아 기대가 큰데 생산 과정도 아이폰 16과 동일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국 SNS 웨이보의 픽스트 포커스 디지털에 따르면 아이폰 SE 4세대는 아이폰 16과 동일한 후면 세시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봄 출시 예정인 아이폰 SE 4세대의 후면 백플레이트 제조 공정이 9월에 출시 예정인 아이폰 16과 정확히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번 소식은 이전에 알려졌던 소식과 전혀 다릅니다 최근까지 아이폰 SE 4세대는 아이폰 14를 기반으로 하는 세시를 사용하고 싱글 카메라를 채택하는데 현재 아이폰에 사용되고 있는 48MP 카메라를 채택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출시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생산 과정을 통일하는 것이 생산 비용을 더 아끼는 과정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이폰 SE 4세대에서도 아이폰 15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무광 색상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걸리는 점이라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아이폰 16 일반 모델은 아이폰 XS와 비슷한 새로 배치의 듀얼 카메라로 디자인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이폰 SE 4세대에 대한 예상으로는 48MP 카메라 하나인 싱글 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어 왔는데 완전히 동일한 백플레이트라면 아이폰 SE 4세대도 변경된 디자인 내에 듀얼 카메라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아이폰 16과 동일하게 비전 프로의 공간 비디오 촬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듀얼 카메라로 계획을 변경한 것인지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아이폰 SE 4세대의 타겟 가격은 500달러 미만이라고 합니다 4.7인치에서 6.1인치로 크기가 커지고 홈버튼과 터치 아이디가 제거되고 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페이스 아이디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이폰 15에 탑재된 USB-C 충전 포트와 좌측 측면 상단 액션 버튼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대로 듀얼 카메라가 탑재된다 했을 때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포함해 디테일한 면들의 크게 기대가 없으신다면 A18 칩의 성능과 메인 카메라 품질 그리고 초강화 카메라의 지원 등 굉장히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의 출시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바람대로 A18 칩과 세로 배열 듀얼 카메라가 탑재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이폰 SE 4세대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